제러미 킴이 더 크게 만드는 거야 누가 더 납작하게 멀리 만드나 원 투 쓰리 포 파 오 형아가 더 커지고 있나 이든이 더 커지 도담이께 더 커 이든이께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든이냐 도담이냐 레이싱이다 오 멋진데 블루 블루 팀하고 레드 팀 입니다 블루 앤 레드 팀 누가 우리 만세 한 번 할까 멋진 포즈로 원 투 쓰리 만세 원 투 쓰리 만세 점프 이번에 원 투 쓰리 점프 이든아 니 밀가루 위에서 해야지 저희 이렇게 도는 방향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 좁아서 그럼 빙글빙글 각자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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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에서 해관처럼 위에서 하면 좋겠다 안 넘어지고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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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오늘의 숫자는 45입니다. 45분이 준비되나요? 45분이 준비되나요? 35분이 준비되나요? 45분이 준비되나요? 준비되나요? 스톰핑! 제레미야, 스톰핑! 얘들아, 스톰핑 해줘요! 1, 2, 3 아주 좋아요! 35분이요? 벌써?